너와 내가 눈을 뜨고 처음 만나는 너와 내가 언제나 같이 꿈꾸는 너와 내가 함께 걷고 함께 숨쉬는 곳 그리고 마침내 내가 별의되게 해준 너와 나의 서울 안녕하세요 서울시 홍보대사 엠블랙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엠블랙이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서울은 어떠한 도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엠블랙에 있어서 서울은 꿈을 이루게 해준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인데요 네 저희 엠블랙이 한류의 중심으로서 서울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일본 이렇게 다섯 개국에서 이제 6월부터 아시아초를 시작합니다 저희 엠블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아시아 투어를 위해서 한 가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력적인 서울시 안에서 저희 엠블랙과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건데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돼요 SNS를 통해서 서울시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멤버들의 어떤 역할, 그리고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립니다 저희 엠블랙의 아시아 투어 콘서트 티켓!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엠블랙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